3년 동안 내 인생을 모르겠고 내 관심도를 모르겠어. 그러면 해버려! 이러고 경영을 써요. 무지성 육경영이라 하거든요. 연대 경영 22명 뽑는데 2,000명... 7등급에서 연대 경영 논술로 기적은 내가 만든다. 그 기적을 2,000명이 쓰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 뜨겁습니다. 내가 꺼낸 카드가 어? 몬스터 카드인 줄 알았는데 왜 함정 카드지? 자기 발로 지뢰를 깔아버리는 이런 감성이거든요. 심상치가 않은 징조가 올해 좀 발견이 됐고 주요 대학들이 9월 13일 오후 6시에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 지금 경쟁률 확인해보면서 과연 올해 어떤 감성이 있었고 2022학년도로 이끌어갈 인재들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첫 번째 대학교 관악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 특징 뭐야? 거의 모든 대학교가 13일에서 14일까지 끌어. 근데 거의 서울대만 유일하게 12일 날 마감을 칩니다. 왜? 이미 결정 났어. 서울대는 우리 집 엄마가 아침에 주는 우유 뿐이야. 대학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냉장고 홈바이스. 지균과 서울대 수식 일반으로 깔끔하게 나왔죠. 일단 지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티켓팅 딱 두 명만 가져간다는 서울대 지균 경쟁률. 높을 수는 없죠. 자 일단 서울대 수식 지균 경쟁률 최종입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인류학과가 6.57? 일단 화석발굴에 힘쓰고 있다. 우리의 인류의 존재 이런 것들을 탐구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산 선생님 죄송한데 지리가 좀 낮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여행 지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봐. 코로나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던졌어요. 자연과학은 예비 노벨상을 뽑는 자리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쟁률을 보니까 옆에 사람은 제내면 되거든 일단. 근데 생명과학부가 4.54. 염근진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소리가 저는 좀 들리고 있어요. 역시나 바로 아래 간호. 올해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시가 여러분 다른 대학도 그렇고 의학계열이 역시나 인구의 계층이 노인층이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또 코로나의 사회상이 반영돼서 일단 간호까지 조금 올라가는 형태가 좀 있네요. 12명을 모집하는데 5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공라인이 지방대 의치한 약수 찍먹고 하냐마냐 이런 구조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공대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경쟁률이 지균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농생대 쪽도 지금 동물생명공학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0.5? 서울대 지금 동양학과 빵꾸. 야 2명 모집하는데 서울대 동양학과 지금 19살 친구. 자 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까? 서울대가 빵꾸가 터져도 정시로 이원한 사례가 있긴 해. 거의 없단 말이야. 말씀드렸잖아. 디자인과. 야 2명 뽑는데 21명 지원했다라는 거.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핫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만화 디자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쪽. 컴공이나 이제 IT 계열로 넘어갔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단 말이야 이쪽. 그 다음에 빈지노 후배 지원자가 6명이 있어요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임성빈 감성 인정? 그리고 사범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이기상생 후배가 9명 정도 보이면서. 역시나 사회교육과 예비 임정환생 후배까지 보이고 있고요. 예비 이지영생 후배까지 24명이 지원하고 있을 거면. 여기 임강선생이 후배될 사람들 되게 많네요. 예비 김난도가 41명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균임에도 불구하고 약학 경쟁률이 5.33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 서울대 의외과 안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시 최고 탑티어 내신 1.00. 1등급을 거의 붙인 적이 없어야 돼요. 지균 의외과 무려 대한민국에서 240명이 지원합니다. 전국 고등학교 1등만 240명. 다다다다다다다다. 제주도 1등 서울 1등 강원도 1등. 최고 경쟁률 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서울대 지균 쪽은 사범대 흥행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 경쟁률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목구도 달려들고 서울대 수시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1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쟁률보다 다른 거 보이지? 방금 본 지균은 5.6만 올라가도 되게 높은 거 같은데 이제 진짜 승부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6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이제 서울대를 쓴다라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경쟁률이 이 정도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전문 쪽 봤을 때 철학과가 13. 그다음 유대중의 문법총론을 듣고 감동을 받은 친구들이 철학과로 입계를 하잖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OBS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 대한 관심도가 응모별로부터 이루어졌다. 화상위권대학인 서울대학과 철학과 지망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철학계가 되게 든든하다라는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과학대학교 쪽에는 야 사회복지학과가 16대 1까지 떴고 사회학과가 12대 1까지 이거 여러분들 좀 썰이 있는데 나 때 우선 선발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대가 우선 선발이 없거든. 우선 선발은 뭐냐면 서류가 일치하고 2차가 면접일 거 아니고 우리 학교 1등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썼어. 근데 걔가 우선 선발을 붙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석입학이야. 우선 선발로 수학입학과 지구가 외대보고 1등이 됩니다. 걔가 나는 몇 등이었냐고? 내가 한 140명 중에 55등으로 졸업했어 55등. 내신 4.1로 졸업했으니까 나 진짜 55등인 것 같은데? 아픔을 딛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과학 쪽에 일단 첨성대 감성이 좀 있거든? 천문학과가 10대 1을 뚫어요. 그리고 경영이 진짜 많이 붙기네 설경. 니가 문과에선 이런 속설이 있어요. 내가 모르겠다 가버려. 이런 경영지원에. 문과 친구들 인정? 3년동안 내 인생을 모르겠고 내 관심도를 모르겠어. 그러면 가버려. 이러고 경영을 써요. 무지성 6경영이라 하거든요. 2경제 4경영가. 자존심은 있어서 경제는 너. 수학 좀 치면 인정? 공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산업공학과 경쟁률이 높냐면 이 친구들은 이과의 정체성이 흔들려. 이과 중에서 산공이 가장 문과스러운 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도 이과 애들 중에 문과에서 약간 전과 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니까 다 산공 써. 이과 안 어울리고. 근데 나 이과는 가고 싶어. 이런 친구들 산공 써요. 그리고 농생대 중에. 우리나라의 식량자원에 대한 연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응용생물화학부가 10대 1을 찍네요. 200여 명이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 일반 동양학과 232명은 서울대 직윤동양학과 한 명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직윤 한 명은 지금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데 일단. 사범대. 역시나 사회교육과가 높긴 하네요. 확실히 수능에서는 경제라든가 정치화법을 무시하지만 교사 현장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사교과에 대한 인기가 있다. 그리고 역시나 김난도 열풍은 2022학년까지 이어진다. 소비자 우리가 13대 1 확인했고요. 음악 쪽 가겠습니다. 서울대 쪽은 피아노하고 현악이 좀 많이 뽑네. 서울대 작곡하고 이론이 있는데 여기 유희열 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펜트하우스. 이쪽의 경쟁률은 펜트하우스 시리즈의 열풍이다. 이것들이 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수시일반의 의외과가 763명이 나온다. 200명 허수 같아. 이렇게까지 서울대 의외과를 자신감 있게 지원한다고? 2배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 1차에서. 서울대는 허수가 없어. 많이 잘리실 것 같아. 600명 넘게 날아가네. 자전히 예전에는 학생이 설계에서 전공을 개설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감성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서울대 1만은 특목고도 진짜 많기 때문에. 정말 개빡셀 것 같아요. 최고 경쟁률 탑원. 와. 독일과 프랑스 쪽이 좀 최저 경쟁률. 한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가 아닐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고려대학교 가겠습니다. 진학사 스마트 경쟁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완 캠퍼스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모집인원 2,493. 여러분 스카이가 정시까지 포함해서 한 해 한 1만 명 정도야. 3,000, 4,000, 3,000 이 정도로. 수시만 했을 때 2,500명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이 14.66 대 1. 무려 3만 6천명이 고려대학교를 썼습니다. 전형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자가 보면 일반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률도 기균을 제외하면 또 제일 높기 때문에. 각 학교에 경쟁이 높은 걸로 좀 볼게. 고려대학교 학우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내신도 좀 좋고 스펙도 좀 좋고 이런 느낌들. 야 고려대학교. 수험생들이 현재 고려대학교의 의상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가 둘 다 20대 1을 넘네요. 생명과학부 생명공학부 친구들이 취준 단계에 들어서 되게 힘들다고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율이 되게 높거든요. 보통 숙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생명과학부 쪽은. 근데 20대 1 우리나라 연구의 미래가 좀 밝다. 야 물리학과. 219명. 미래산업과 관련된 융합에너지공학이 7명 뽑는데 157명 지원했고. 역시나 전자전기 840. 야 근데 박주영은 봐야 되지 않냐. 이천수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축구를 오른쪽하고 왼쪽을 한 명씩 뽑고. 그러니까 산초 한 명 보고 그린우드 한 명 뽑는 것 같은데. 맨위로 따지면. 고대는 논술이 없어요. 논술이 개꿀잼인데. 다음 대학교부터는 추천을 받겠습니다. 연대 갔다. 성대 갔다. 경쟁률 밀렸죠. 고래대학교 16 대 1. 연세대학교 14 대 1. 연대 논술 최저가 없어요. 우리나라 천하제의 논술 대회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논술 경쟁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경쟁률 봐봐. 야. 여기 잠깐만. 와 살벌. 연대 경영. 야 이거는 인정이다. 2,000. 22명 뽑는데. 7등급에서 연대 경영 논술로. 기적은 내가 만든다. 그 기적을 2,000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말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2,000명이 썼습니다. 내가 말했지. 야 이거 전자전기. 이거 여러분들 컴공컴공하지만. 전화기에 전은 무시 못한다니까. 그리고 전화가 좀 떨어지면서. 이진용 후배 600명 대기. 자. 이타경 후배 신소재가 600명 대기. 야. 비슷하네. 요건 비슷하네. 대한민국 임플란티드 키드가 1,000명이야. 대한민국에서 15년 뒤에 임플란트 가격 40% 떨어집니다. 야 이건 뭐냐? 와. 그리고 연대 약대 만만치 않고요. 잠시만. 논술로 의대를 안 뽑네요? 나 내신 5등급인데 연대의대가 안 돼? 와. 그럼 우리 진짜 실수를 만나러 가봅시다. 과연 연대의대. 활동 우수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600입니다. 일단 600이에요. 꼭 모든 미미누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함께 잘 필게요. 제발. 제발 합격하고 와줘. 그래서 우리가 연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 하지만 이 모든 대학교는 지금 나올 대학교를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런 경쟁률을 대학 경쟁률으로 볼 수 있을까? 방탄 콘서트도 일어할까? 성균관대학교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원인은 5만명입니다. 3만명대에서 머물렀던 고대학 연대를 제끼고 5만명. 연세대학교 논술 쓰는 친구들은 성균관대학교를 거의 쓰죠. 무지성 육 논술 전략. 논술 우수 전형에. 예. 예. 야 이 정도면. 예체능 친구들도 위안을 삼아. 여기는 여러분도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쌍! 가는 거야 논술은. 왼손에는 작년 수능 샤프 들고. 어제 다이소에서 구매한 컴쌓 들고 우리는 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 코로나 진짜 극복할 수 있다. 약대 3천명. 엄청난 관심도입니다. 이거 논술 몇 명 치러 갈까? 성대는 최저 있잖아. 2합3. 실질 경쟁률 내가 봤을 때. 무더기로 떨어진다 이거. 영어 2등급 쉬운 것 같은데. 왜 말하고 행동이 달라. 성대의 특징은. 이 수시가. 학과별 모집이었다. 논술이. 광역입니다. 2천명이. 인문과학 계열에. 3천명이 사회과학 계열. 글로벌 리더가 제가 알기로는 고시 준비한 친구들을. 좀 서포트해주는. 요런 학과고요. 거의 영어 수업일 거야. 여기 가서 영어 못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학교. 그 용 논술의 한 카드. 한양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전체 지원자. 4만 6천명. 와. 야 내 성대가 진짜 많이 썼다. 5만 명 썼고. 한양대 4만 6천명입니다. 연기특기자가 3명 뽑아? 한양대 연연과가 1년에 3명 뽑아? 야 나. 카투사 가서. 한양대 헌팅썰 있잖아. 여기야. 나 그 헌팅썰 여기야. 응용미술학과 주점. 와 씨. 거기 여자 미미미누 있었어 얘. 야 걔가 팔목 잡더니. 응용미술학과 주점으로 끌고 왔어 나를. 나 추억 진짜 안 좋다. 여기서. 에리카 약대? 아 이거. 와. 62대 1. 성대 약대 666대 1. 한양대 에리카 약학과 62대 1. 이건 학종입니다. 실수 많아요. 학종에서 62일도 이거 대단하다. 이거 논술 경쟁률이 아니야. 근데 논술 경쟁률처럼 떴다. 이 느낌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약학과의 득세가 좀 있었다. 논술 쪽에는 3천명 중에 반수생이 엄청나게 많아. 학종은 반수생이 많을 수가 없어. 얘네가 1년 전에 생기부로 그렇게 해서 못 써. 쓸 수가 없어. 서강대학교는 뭐. 왜냐면 서강대학교 2년이 적거든. 그래서 서강대학교 봐봐 수시가 1천명이 안 돼. 서강대학교 논술 치러 갔는데. 길을 헤맸거든. 근데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시 정문으로 돌아왔어. 그날. 캠퍼스 너무 커서. 하루 만에 혼자 간 사람이 돌기 어려운데. 내가 길을 헤매다가 다시 정문으로 돌아왔다니까. 육 논술 중에 한양대 서강대 성대 연세대 4개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와. 역시나 전전이다. 드디어 등장했다. 서컴공. 우리가 서강학파라는 별칭이 있죠. 이 서강대생들만의 학문적 아웃풋.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서강학파라 불리우는데요. 역시나 컴공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공이 2천입니다. 컴탐 1타를 노리는 사람이 2천. 경쟁률 상당히 빡세요. 수학도 엄청 지원했습니다. 논술. 와. 이중 개빡세긴 하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구요. 자. 건국대. 일단 건대는 화면이 다른데? 건대가 마감이 아니잖아. 자. 건대 지원자 눈치 싸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 건대 수의대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건대 수의대. 이거 쓸 사람은 좀. 내일 좀 생각을 다시 해봐. 야. 마감이 아닌데 180이면 이거 내일 200 갈 수도 있거든? 자. 기회 땅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기회가 없는데? 논술 15광탈피셜. 식품 유통. 가보자. 내가 3명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 그 심리를 우리가 역용할 수가 있어. 이걸로 가봐. 믿어봐. 근데. 중요한 거 뭔 줄 알아? 유튜브 영상은 14일 뒤에 올라가. 진짜 허수 영상이야. 굉장히 무책임해요. 야. 애초에 건대 논술은. 너무 안 뽑는다. 어. 팔. 자. 이제 이러면. 식품 유통하고 식량 자원 터진다 이제 무조건.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를 알려줄게. 경쟁률 발표가 있어요. 내일 10시에 한번 발표 나고. 12시부터 밥을 못 먹어 애들이. 2시까지 점심을 얘는 못 먹는다니까 내일. 내일. 4시 발표 나면. 이때 무지성 들어갑니다. 이때 스나이핑해서. 이사베 전용. 화장품 공학과. 아씨 안되겠다. 식량 자원. 오케이. 축하월드에서. 신년 자원과 관련된 이슈 본 적 있음. 도대체 28만. 자기한테 쏴.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경희대 최종입니다. 경희대가 핵심이 뭐냐면 국제 캠퍼스도 있어. 뽑는 인원이 거의 비슷해. 국제 캠퍼스까지 합쳐서 7만. 일단 르네상스 전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는. 학교만 가도 약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랄까. 일단 서유럽을 한번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 내가 약간 르네상스적 인간인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봤을 때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네이밍 성공했다. 18000이 들어갔어. 요거는 잘했어요. 경희대학교 논술이 35000이 들어갔거든. 수험생이 48만인데 그중에 35000. 이건 논술 안 볼 수 없겠다. 경희대 경영 2000. 여기가 내가 알기로 호텔 지배인이 되는 진짜 최고의 길로 알고 있거든. 경영인데 호텔 쪽 경영을 특화돼 있어. 이게 경희대에 되게 자랑입니다. 야 때 뭐냐. 어떻게 가냐 이거. 와. 스카이에서도 와. 직장인도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대 인재하고 강대도 있어요. 거기다가 K고3. 어떻게 보면 2층에 K고3이 찍먹하는 구조야. 의치한 약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는 이런 평을 좀 남기고 싶은데. 의료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경희대에 의치한 논술입니다. 경희대에 의치하는 삼합사야. 영어는 무조건 1 찍어야 될 것 같고. 국수 과 하나에서 승분할 것 같고. 중대 논술 사하본데. 야 이 정도면 거의 정시 아니냐. 중대 안 볼 수가 없네. 중대 이대 보자. 저걸 맞출 수 있는 중대 논술 지원자가. 절대 안 많아. 절대. 중대 아직 안 끝났어요. 논술 일단 2만 2천 중앙대. 와. 사하보를 맞출 수 있는 인원을. 2천 7백을 본다고. 사하보면 그냥 수능 날 개 퍼펙트 해야 돼. 점심 먹을 때 울면 안 되고. 수능 날 화장실을 당당하게 못 걸어가면 이거 힘들다. 이제는 연대 경영이 아니라. 중대 의대가 논술 황이네. 연대는 근데 의대가 없어 논술에. 이게 재밌네. 근데 중대 의대가 논술이 있고. 이게 최저가 제일 높네. 중앙대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홍대도 안 끝났어. 홍대 미대. 이게 많이 뽑아서 그런지. 미대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디자인은 69명이나 뽑고. 이쪽이 왠지 실수들만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울대미대 홍대미대. 그다음에 국민대. 이게 진짜 실수인 것 같은데. 예술학과.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학과. 미술대학 자율전공까지. 예술 쪽에서 진짜 날 굶기는 사람들만 지원한 것 같거든. 이나대 의대 바로 볼게요. 이나대는 이나대였습니다. 예. 와. 4700. 이나대 의대. 썰어있네. 야. 이거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수시 쓰신 분들. 지금 마음이 좀 뒤숭숭할 거예요. 처음에. 학교 딱 가면은.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제 습관화 될 거고. 수능을 향해서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성 수능 최저 없는 거만 6개 쓰지 않은 이상. 수능 공부 꼭 하시고요. 설령 수능 최저가 없는 것만 쓰다 하더라도 수능 공부하세요. 성인 돼서 딴 거 해. 지금 수능 공부에 3개월 한다고 네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인생 모릅니다. 6개 중에 학교에 합격 안 될 수도 있어요.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위한 거야. 아셨죠? 논술 15강탈이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부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댓글에 본인 쓴 학교 남겨주시고. 합격 기원 많이들.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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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